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죄짓고 못산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울산시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해명입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권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청와대는 수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첫 번째 해명은 12월 4일 오후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까지 갖고 나와서 문건을 들고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울산시장 선거와는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은 천정도스럽게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해명을 한 셈입니다. 단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단 며칠이 지난 다음에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은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왜 거짓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제보자가 여당 캠퍼 인사였다. 또 하나는 백원우 팀의 감찰반인이 울산으로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지 울산시장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을 고민정 대변인 입으로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의 해명이 나오자 한 정당 대변인은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는 멈춰라. 다음 질문은 경찰의 청와대 직보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나 하명에 따라서 경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집권 초기에 권력에 취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관건 선거 개입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이번에 청와대가 해버린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낙마를 위한 경찰 조직과 청와대 합동작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 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과 청와대에 총 23번 보고했습니다. 23번 서울중앙지검 공공공수사 2부의 부장 김태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울산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본청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 청와대로 보고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23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울산 경찰청이 경찰청 본청에 보고한 문건은 14건입니다. 반면에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은 모두 9건입니다. 아마도 울산 경찰청에서 직접 직보한 것도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12월 15일에 있었던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청에서 경찰청에 10여 차례 수사 보고를 한 문건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그해 12월에 경찰청의 본청에서 청와대에 수사종결 보고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경찰 보고는 2018년 2월 초에 시작됐고 3월 15일 자유한국당에 김기현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훨씬 더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울산 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에 올린 마지막 보고는 2018년 12월 3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현재 대방지방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는 황운화 씨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와대와 경찰의 합동작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경쟁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관건개입선거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아울러서 관건개입선거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직 권력의 정당성은 공정한 선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든지 선거가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선출직 권력자가 손에 넣은 권력의 정당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경찰 조직을 동원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주 드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선거 기업 가운데 하나는 1960년 3월 15일에 열렸던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자유당 정권은 전국 공무원과 경찰 조직 등 공권력을 총동원합니다. 또한 정치 깡패와 완장부대 등까지 동원해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찍기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부정선거에서 선봉장이자 행동대의 역할은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허격사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 개입권입니다. 부정선거는 야권과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대통령 하야를 가져왔습니다. 3월 18일 1960년 3월 18일 당선자 발표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리고 4월 28일 아들 이강석에 의해서 부통령 일가들의 죽음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로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한번 더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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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